죽을 거 같은데 야우 템버린! 템버린! 뭐 더 적어야겠다 어... 뭐 뭐라 하지? 빨리 빨리 템버린이 지금 고음이 나오실 때 빨리 보내야 돼 오늘은 풋풋 서버 1일차 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리로 시작하고 원래 아참화로 하려고 했는데 파이리가 좀 더 편할 거 같아 파이리 파이리 와! 여기가 또 초마을인가? 이렇게 전설이 될 트레이너 폭핀과 파이리의 위대한 모험이 시작된다 뭐야! 파이리의 군명은! 따라라따 따라따 따라라따 따라라라라 조디양은 왜 벌써 저기가 있어? 남봉이는 또 왜 저기가 있어? 뭐잉? 아니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다른 맵 다 돌아다니고 있네 이거 올 거 같은데 네 야우 템버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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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굿 굿 뭐 더 적어야겠다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뭐 뭐라 하지? 5개의 편지를 적지 않으시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지금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빨리 보내야 돼 굿 언니 이 편지 뭐야? 난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돈을 벌어야 돼 현실은 녹록치 않아 지우는 바로 여행을 떠났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 돈을 벌어야 이제 세상을 나갈 수가 있다고 굿 굿 굿 굿 굿 좋아요 이제 그러면 필요한템들 냉가란 거 다 챙겼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? 그럼 가자 드디어 시작이다 와 더러운 알바 드디어 성전하고 드디어 모험이야 이딴 나는 미호순이야 미호순 아 이걸 돈 달라고 하네 네? 여기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오 좋습니다 잠에 아프시면 또 오세요 이거 바가지라 안 할래요 안녕하세요 애기는 몇 살이에요? 22살 애도요 아프신 말고 수우 씨는 애기요 그 말고 애기 없는데 란이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이거 뭐야 까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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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설명 견 란 이르쉐 흐하하하하하 흑핀타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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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사라지셨는데? 아니 이거 폭탄 돌리기인가? 어디갔어? 흑핀타이요. 흑핀타이요. 널 위한 선물이야. 얼음이지. 흑핀타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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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하하하하 흑핀타이요. chỉ는 새 stroke barbarous이! 흑핀타이요! 흑핀타이요. 흑핀타이요.... 흑핀타이요. 흑핀타이요. 흑핀타이요... 또야!!!! 지금부터 골프타이요.. 흑핀타이요. 흑핀타이요. 허황 모르스가 뭐야? 왜? 중독이야. 나 이거 줄게. 그것도 너 가져. 쓰레기. 버리지 마세요. 아하하하하. 실무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덤벼! 덤벼! 나 인의 전술로. 인의 전술로 간다. 야구 비겁하네? 얼음 뭉치! 전기! 전기면... 나도 전기! 너 새끼 때려! 어떡해! 어떡해! 감탄 종족을 때릴 수 있어! 나와라! 나와라! 플러스! 왜 대기종 안 끝나? 허그인가? 허그! 키읕끼읕졸퇴하네. 수준. 3대6 짐포팀 수준. 아하하하! 아니... 김지현이 핵쟁이잖아! 피고기야! 아 오케이? 쇠 마리로만 싸우자고? 아 오케이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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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잇? 신나있어 아하 죽망김 아하 아하 아 꿀잼꿀잼 아하 아 꿀잼꿀잼 잠시만요 12,800원 에끼엠 안녕하세요 여기 뭐 에끼엠 오야 오야지 하하하 오야지 에끼엠 에끼엠 그라라 하하하하하하하 에끼엠 에끼엠 오야지 에이 에끼엠 손체로 죽었어 에끼엠 에이 에이 헉 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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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